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최성일씨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저런 거짓말쟁이의 입을 전적으로 믿고 그걸 명분으로 수사한 검찰 그리고 그걸 열심히 보도한 언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또 말밖힌 최성일의 상장대장 못 봤다 소각 아닌 파쇄 이런 보도가 어제 오후에 나온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 상장대장을 못 봤고 상장대장은 소각된 게 아니라 파쇄됐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밝혔다고 하는데요.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상장대장을 봤더니 정경심 교수 자녀 이름이 없었다 라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본인이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 9월 6일 단독이라며 SBS의 동양대 총장 조국 아들도 총장상 명부엔 이름 없어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고요. 그 내용에는 상장 명부 확인해 보니까 총장 명의로 우수상이 나간 자료가 있는데 조국 장관 아들이 받은 우수상은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라고 저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아들이 상을 받은 시점은 2013년 6월 1일인데요. 최근 최성애와 동양대가 상장대장 폐기 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4년 이전 자료죠. 한마디로 2019년엔 당연히 최성애가 볼 수 없는 자료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한 건 어떤 의도가 명백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는 19년 9월 교무처장이 정경심 교수 아들의 상장이 있다. 상장이 있는 일련번호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나는 질문에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일련번호가 있다고 해서 저도 지금 계속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무처장이 장경욱 교수에게 정경심 교수 아들의 일련번호까지 불러줬다며 최성애와 동양대의 주장대로 2014년 이전 상장대장이 폐기됐다면 어떻게 그때 일련번호를 불러줄 수 있었겠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도 19년 9월 5일에 상장발부대장의 조국 딸 이름 없어 정교수 죄송하다 전하 라는 보도에서 상장발부대장의 조국 전 장관 딸의 이름이 없다. 그리고 그 대장은 소각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장대장은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그 따님이 상을 받은 시점은 12년 9월 7일입니다. 14년 이전 상장대장 폐기됐다는 최성애의 최근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시 이것도 허위이거나 최성애가 거짓말을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성애 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불태어진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상장대장은 소각된 게 아니고 파쇄라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최성애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서 동양대 관계자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다가 자신이 한 인터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걸. 이런 상황에 최성애의 증언을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진실한 증언 운운하며 철저하게 믿었죠. 게다가 검찰과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진실을 알아보려고 전혀 노력을 하지도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윤석열과 짜고 조국 죽이기 한 거 아니냐. 없는 것도 만들어 죄를 만드는 윤석열과 검사들 이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이 사건의 본질은 저 학력 위조자 한마디로 최성애죠. 그의 거짓말이 아니라 검찰이 저자와 작당 혹은 협박을 해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라는 네티즌의 의견도 있고요. 윤석열은 아니면 아니라고라도 말해봐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봉사상 표창장으로 저렇게 빅픽처 그린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본다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었고요. 이 내용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최성애는 본인 입으로 소각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소각이 아니라 파쇄라고 그러고 하는 말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검찰, 언론, 재판부, 그리고 야당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어떠한 사과도 없고요. 어떠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이들은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그 결과값을 바꿀 생각도 안 하고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선 왜 이 진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의 고소로 결국 기소가 된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이 입장을 남겼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공교롭게 신임 총장이 지명이 이뤄지니까 대검은 유시민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정격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동재와 한동훈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란 거고요. 정작 이에 대한 수사는 한동훈 협조 거부로 답보 상태라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걸 알린 겁니다. 당시 한동훈은 이철측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이동재에게 나를 팔아라 범정을 연결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이건 다 공개된 거고요.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동재가 겁을 줄 때 한동훈을 특정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걸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피해를 느낀 시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며 본인은 무관하다면서 정작 압수된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거면 이동재 고소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한동훈 스마트폰 포렌식 빨리 하라는 거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시다시피 언론을 통해 한동훈과 이동재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된 바도 있고요.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왜 한동훈과 이동재 이들에 대해선 더 들여다보지 않는 건지 오히려 한동훈이 저렇게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언론에선 윤석열 주머니 털어 가난한 친구에게 짜장면을 이러면서 월간조선 조성호 기자가 저렇게 윤석열을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가의 열공 이외로도 뭐 윤라씨도 성믹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보도의 가치가 하등 없는데 그런 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도할 시간에 앞서 한동훈과 이동재의 사건의 본질 한동훈 스마트폰 포렌식 최성애의 거짓말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들 이런 걸 열심히 보도해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한 가족은 저렇게 70여 곳의 압수수색으로 완전히 그냥 짓밟아놓고 본인들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사회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냐 언제까지 언론개혁이냐 언제까지 사법개혁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체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전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해당 청원이 8만 6천명밖에 안됩니다. 청원 마감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만을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꾸준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